크리스티안 로헬리오 베니테스 베탄쿠르트는 에콰도르의 축구 선수이다. 추초라고도 알려져 있다. 2004년 에콰도르의 시디엘 나시오날에서 데뷔했으며, 2007년 멕시코 프리메라 디비시온의 산토스 라구나로 이적해 2008년 팀이 클라우스라에서 우승하는 데 기여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 뒤 2009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버밍엄 시티 FC로 임대 이적해 한 시즌 동안 활약한 뒤, 2010년 임대에서 복귀한 뒤 2011년 클루브 아메리카로 이적해 활약하였다. 또한 2005년 에콰도르 축구 국가대표팀에 정식으로 데뷔한 뒤, 총 58경기에 출전해 24골을 넣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6년 피파 월드컵과 2007년 코파 아메리카, 201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도 꾸준히 국가대표 공격수로서 명성을 떨쳤다. 2013년 카타르 스타스 리그에 엘자이시 SC로 이적했으나, 그해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향년 28세 사망 이후, 에콰도르 축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팀에서 그가 사용했던 번호인 11번을 연구결번 처리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